즐거운 티타임을 즐길 수 있는 방법. 티슴플러에서 다양한 티의 향을 직접 맡아본 후 자신이 좋아하는 향의 티를 선택. 베리. 아, 얘도 아니야. 언니, 이거 향 너무 좋다. 아, 이것도 좋은데? 그럼 저희는 이 티. 티 3번이랑. 저 이렇게. 티 10이랑. 티에 어울리는 티포트 세트만 고르면 티타임 준비 완료. 티타임 준비 완료. 티타임 준비 완료. 와, 종류 진짜 많다. 이런 끝물이, 이런 뚜껑에. 이런 모양 봐. 특이해. 너무 예쁘다, 손잡이. 이렇게 생겼어. 너가 아까 얘기한 게 이거지? 네. 저거 되게 비쌀 것 같아. 사장님. 네. 저 이거 꺼내 봐도 돼요? 네? 꺼내세요. 이거요? 네. 이게 비싸요? 와. 응, 알았어요. 비쌌고요. 리즈야. 싹바다로. 무거워. 네, 무거워요. 이거 예쁘지 않아요? 세트가 너무 예쁘다. 걔네는 세계 3대 도자기예요. 영국 도자기인데, 역사가 250년이 넘었어요. 영국 왕실에서 사용하던 도자기거든요. 엄청 박물관 온 것 같고, 잘 못 마시겠다. 예즈야, 너무 예뻐, 이거. 빛이 나죠? 그게 너무 예뻐. 진짜 22K 골드예요. 순금. 러시아를 대표하는 브랜드예요. 진짜 손으로 장인들이 그리는데. 금이래, 진짜. 여심을 흔드는 다양한 티포트의 세계. 과연 진리자매가 선택한 티포트는 뭘까? 이건 뭐야? 머리 쓰는 것 같은데? 오케야, 오케야. 오케야, 맨날 이런 거 하니까. 난 이런 거 너무 좋아. 언니, 공주님. 예쁘다. 엘리자베스 여왕 같아요. 엘리자베스 여왕 같아요. 퀸 엘리자베스. 난 케이티 미들톤 같아. 아, 감사합니다. 아빠. 여자들 다 이렇게 코 딸고 있을 거 아니에요. 테이블마다. 차가차가. 차가차가. 주말엔 케로로 놀자. 토요일 낮 12시.